손 잡고 손 잡고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저거봐 우정커플 효도여행이래 드디어 도착이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선 도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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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안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쁘다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 아시다 손맛이 이쁘다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나봐 그럼 먼저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환영을 많이 해주시네요 환영을 많이 해주시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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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저희 무한거 좀 하려고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의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저의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저 럼벅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저희 와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예쁘죠 와이프 너무 예뻐요 무대에서 노래하면 더 예뻐요 결혼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직 돌싱이신 네? 두 번째는 결혼 아직 안 했어 아 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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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싱이세요 그러면? 아 근데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잘 돌싱 몰라요 첫 번째 와이프와 살다가 헤어지는 아 그런거 아니에요 아 그런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이슬람 문화하니까 암자는 뭐 4명까지는 결혼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안 돼 진짜요? 오늘 뭐 가야 되겠는데요? 돌싱이 아니라 왜 왜 왜 그렇게 와 뭘 해 뭐해 너 빈대지 마 어떡해 여보게 조심할게 됐겠다 즐거운 일만 남았다 우리 사들이 이미 좋아 아 좋다 아 좋다 아 잘 쳐서 하는 거예요 네 우와 아 좋다 아 좋다 두 번째 신혼일 같은 부분이네 두 번째 신혼일 같은 부분이네 두 번째 신혼일 같은 부분이네 이쪽으로 가세요 우와 여기 무슨 성 같아 어디 성으로 들어가는 거 같다 영화에 나오는 너무 좋네 안젤리나 졸리가 쳐나올 거 같아 그 입 다 몰라 안젤리나 졸리가 하문정이 있다 어디 하문정이 있다 안젤리가 졸리 찾지마 정말 이것도 마주행에 들어갑니다 워오오오오오 precisely 산란경 Ugh 진짜 이길 짐이지 엄청 찾아버리는데 분리 안되어 태원님 완전히 진짜 넓은 시민이 너무 behind Kumar 진짜 여니 우 couldn't 맛있다 sexual 우리가 절망이에요 신난다 신난다! 우와, 룩 지어봐! 우와, 대박이다! 세상에!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TV도 나와? 대박! 끝에 아니에요! 왠종이 하고 싶어했잖아, 지금. 와, 진짜 좋다, 여기. 우리가 이 방송에 될 방송이 멋있다. 잠이나, 잠이 오겠어요? 잠이나,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하나, 둘, 우! 어때, 어때? 좋아? 시원하고 싶어. 좋으시네요. 어떻게, 갈방을 하시죠? 가방은 정방 아니야? 저쪽 방으로 가방? 이 방 빨리. 허전할 수도 있어. 우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있어. 여기도 너무 좋다. 저 방, 너네가 쓴 거. 그렇죠. 이 방이 우리 방이고, 아까 도기가 너네 방이다. 잘못 알아서. 미안하다, 야. 여기도, 세상에. 수영장이야? 개인풀, 개인풀. 지금 수영해야 되겠다. 진짜 들어가고 싶다. 조정하세요, 여기. 저녁에 자기 전에 수영 한 번 하고 잡시다. 우리 시어머님, 저보고 한마디 하시겠는데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니? 이러면서. 시어머니, 나도 들어가고 싶어. 시어머니, 나도 들어가고 싶어. 시어머니, 나도 들어가고 싶어. 시원하다. 에이, 세상에. 여기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고생 많이 됐어, 여기. 다시 와. 좋아. 자, 인정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눈물할 것 같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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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선남 선녀들이, 우리 애들이. 아이고, 예쁘세요. 아니, 무슨. 아, 여기 와서 뭘 더 예쁘네. 아이고, 왜 그래. 사준도 예쁘세요. 아유, 사준도 예뻐요. 봤어? 유치해? 저는 두 분 때문에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너무 친해지셨는데. 아, 우리 컨셉이 맞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친구, 친구. 인연도 이런 인연이 어디니. 친구. 불쌍해. 진짜 참. 아들, 딸 덕분에 우리가 또 인연이 돼서. 좋다. 또 한국까지 가는 동안은 뭐 별 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다다른다. 그럼 주무시죠, 이제. 언니 진짜. 언니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한테? 잘자 했던 것 같은데요. 잘자. 맞아요.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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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